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무리수를 수직선 위에 나타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모눈종의 삼각형이 하나 그려져 있고 A, C, A, Q, A, P의 길이 같다고 했잖아요. 그랬을 때 P와 Q의 좌표를 한번 알아볼 거예요. 우선 수직선에서 어떤 수를 수직선 위에 표시하려면 오른쪽으로 갈수록 플러스, 더해주면 되고요. 왼쪽으로 가게 되면 빼주면 되는 것이거든요. 이 원리를 이용하는 겁니다. 이런 문제 풀 때에는 먼저 기준점을 찾아주는 게 중요해요. 지금 모눈종의 그려진 삼각형을 보니까 A라는 점이 수직선과 만나고 있죠. 그러면 이 점이 바로 기준점입니다. A가 바로 기준점이 되는 거고 그 수는 바로 E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P라는 점은 오른쪽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P라는 점은 E에서 이만큼의 길을 더해주면 되는 것이고 Q라는 점은 A에서 왼쪽에 있잖아요. Q라는 점은 이만큼을 빼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Q라는 값은 E 빼기 네모가 되는 것이고요. P라는 값은 오른쪽에 있으니까 E 더하기 네모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기준점을 찾은 다음에 이 길이만큼만 더하고 빼면 끝이에요. 그럼 바로 그 좌표가 되는 거예요. 대응점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네모는 무엇이냐? 바로 AQAP의 길이는 AC랑 같다고 했잖아요. 이 삼각형, 노란 삼각형의 빗변화와 같은 것이죠. 얘가 바로 AC가 되는 것입니다. AC를 구하는 방법은 우리 중학교 2학생 때 배웠던 피타고스 정리 있죠. 그렇죠. 삼각형을 보니까 지금 AB의 길이가 E예요. 그렇죠. 이거 좀 잘 안 보이는군요. 식으로 써볼게요. AC의 제곱은 AB의 제곱 더하기 BC의 제곱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 AC의 제곱은 지금 AB는 두 칸입니다. 칸만 세시면 돼요. 두 칸이니까 4가 되는 것이고요. BC는 칸을 보니까 3칸이죠. 그래서 9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3이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AC를 찾았죠. 그렇죠. AC는 루트 13이 되는 겁니다. AC는 루트 13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자표를 다 구했네요. Q라는 자표는 기준점에서부터 왼쪽으로 왔으니까 뺀다고 했죠. 정답. Q는 2 빼기 루트 13이 되는 것이고요. P라는 값은 기준점보다 오른쪽에 있죠. 그렇죠. 그래서 2 더하기 루트 13이 되는 것입니다. 기준점을 찾아준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면 더해주고 왼쪽으로 가면 빼준다. 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